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클라우드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구글 계정이 있는 전 세계의 대다수가 쓰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모두 구글 계정을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글 드라이브 사용자시죠? 제대로 이용하신다면 실생활을 비롯해서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구글 드라이브를 100%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구글 크롬으로 들어오신 다음 우측 상단 앱 버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구글 드라이브가 있죠.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의 첫 화면이 나오게 되죠. 좌측에 보시면 내 드라이브가 있고요. 그 다음 컴퓨터가 있고 공유 문서, 최근 문서, 중요 문서, 스팸, 휴지통이 있죠. 내 드라이브는 구글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이 구글 드라이브는 내 컴퓨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글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버에 내 구역을 일정 부분 할당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 드라이브라는 것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내 공간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요. 컴퓨터라는 것은 현재 내가 이용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저장 공간이 있겠죠. 그 부분이 여기에 컴퓨터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공유 문서함은 내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은 여러 가지 파일들 중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파일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 문서함과 중요 문서함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 문서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름이 문서라고 나와 있다고 해서 텍스트로 이루어진 이런 문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올려놓은 사진, 영상, 문서를 비롯한 모든 파일을 다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스팸이 있죠. 이 구글 드라이브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내 구글 계정으로 주고받는 메일들도 전부 이 구글 드라이브의 일정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따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글 드라이브 공간을 메일, 클라우드 공간, 구글 포토가 나눠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팸이라는 것은 내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스팸 메일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지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장 용량이 있죠. 이 구글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5기가를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추가 용량을 구매를 해서 100기가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5기가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구글 드라이브를 제대로 이용을 하시려면 추가 저장 용량을 구매해서 쓰시면 좀 더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저장 용량 구매 누르시게 되면 모든 요금 제목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용량과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지금 100기가를 이용하고 있죠. 매월 2400원만 내면 100기가 용량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는 200기가네요. 이거는 조금 더 비싸죠. 100기가 용량의 이 정도 금액이면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구글 포토 편집 기능도 이용할 수 있고요. 다크웹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불법적으로 내 클라우드 공간을 침입하려는 시도들도 전부 체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구독을 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시려면 당연히 구글 계정은 있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계정이 있으시면 구글 드라이브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 있는 파일을 클릭 드래그해서 그냥 엉기만 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이 위에 가져오게 되면 다음 폴더에 업로드할 파일을 드롭하라고 하죠. 지금 내 드라이브라고 나오죠. 기본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얹어볼게요. 그러면 업로드 중이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바로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가 있죠.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의 업로드는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가져오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문서를 가져와 볼까요. 가져올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라고 있죠. 다운로드를 이용을 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합니다. 그러면 일단 바이러스 검사부터 하고요. 다운로드가 되겠죠. 이 위에 표시가 나오게 되죠. 구글 드라이브 연 상태에서 브라우저 우측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 표시가 나옵니다. 하나 다운로드 받았다는 뜻이죠.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나오고요. 그 위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폴더 모양이 보이죠. 폴더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꺼내 주시면 되겠죠.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로드 받는 것이니까 그냥 꺼내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올리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라고 있죠. 새로 만들기 누르시게 되면 폴더를 새로 만들어서 그 폴더에 내가 올려놓은 파일을 구분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파일 업로드나 폴더 업로드를 이용을 해서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문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프레젠테이션, 구글 설문지를 구글 드라이브에 바로 작성할 수도 있죠. 구글 문서 선택하게 되면 구글 문서가 실행이 되고요. 이 구글 문서에서 작업하는 모든 것들은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되죠. 우리가 따로 저장을 하지 않아도 구글 문서에 내가 작성하는 모든 내용들이 자동 저장이 되게 됩니다. 구글 문서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할 경우 이 구글 드라이브를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요. 여기에 새 폴더 눌러줍니다. 그러면 폴더명을 지정을 해 줄 수 있죠. 개인적인 문서를 저장하는 개인 문서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사진, 영상 폴더를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문서라는 폴더를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만들기 합니다. 그러면 실행 중이라고 나오고 바로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죠. 이제 이 폴더에 문서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제목 없는 문서를 클릭, 드래그해서 개인 문서로 옮깁니다. 그러면 바깥에 나와 있던 파일이 개인 문서로 옮겨지게 되겠죠. 이동했다고 나오죠. 그 다음 또 움직여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구글 드라이브는 이렇게 폴더로 정리를 해 주시면 관리하기가 훨씬 편리하죠. 그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일을 데스크탑에서 선택할 때 클릭하고 Shift 눌러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동시 선택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하고 Shift 눌러서 클릭하면 동시 선택이 되고요. 그대로 들고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폴더로 파일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새로 만들기 해서 또 폴더 만드신 다음 이번에는 사진 같은 것들을 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구글 드라이브 사용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사진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누른 다음 새 폴더를 또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공유할 파일만 올려 보도록 할게요. 공유라고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만들기 합니다. 공유하는 것은 꼭 이렇게 공유 폴더를 만들지 않고 아무 파일이나 선택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면 관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유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폴더 안에다가 공유할 파일들을 옮겨 놓고 공유하시는 게 편리해요. 공유 폴더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와 있죠. 여기에 사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어디에 놀러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런 사진들을 같이 갔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송을 하지 않고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를 지정을 해 놓으면 각자가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사진만 내려받을 수가 있죠. 일단 사진을 올려 볼게요. 이렇게 얹으면 업로드할 파일 드롭하라고 하죠. 마우스에 손을 놓게 되면 바로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그 대신 인터넷으로 업로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석에서는 되지 않고 약간은 시간이 걸리겠죠. 3개가 업로드 됐네요. 완료라고 나오죠. 이제 이 파일들을 공유를 해 보도록 할게요. 해당 파일 우측 끝에 가시면 점 3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공유라고 나오죠. 공유 있죠? 그 다음에 링크 복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공유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파일 하나씩 공유를 지정을 해도 되지만 내 드라이브 누를게요. 여기서 우리가 만든 폴더 자체를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 있죠? 똑같이 공유와 링크 복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우선 파일만 공유를 해 보도록 할게요. 들어간 다음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공유 들어가서 공유 누릅니다. 사용자 및 그룹 추가라고 나오죠. 이 파일을 공유할 사람을 여기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gmail로 이미 메일을 주고 받았던 사람의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름이 뜨게 됩니다. 그 사람을 선택을 해 주면 되겠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메시지 추가할 수가 있네요. 메시지에 사진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한 사람은 여러 명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클릭을 하시면 또 나오게 되죠. 또 원하는 사람 한 번 더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두 명이 추가가 되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사람 여러 명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편집자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를 눌러 보시면 뷰어, 댓글 작성자, 편집자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뷰어는 해당 파일을 인터넷상으로 보기만 할 수가 있고요. 댓글 작성자는 해당 파일에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편집자는 그 파일을 내려받거나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냥 편집자로 줄게요. 그 다음 전송을 하게 되면 지정한 사람에게 메일을 전송하게 되고요. 그 사람은 메일을 열고 메일에 있는 링크로 이 사진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다른 파일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구글 서버 자체를 뚫기 전에는 절대 다른 파일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구글이 생긴 이래로 다른 파일에 접근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되겠어요. 이 파일 외의 내 개인적인 자료에는 내가 이렇게 공유하는 사람을 설정하기 전에는 절대 접근할 수 없어요. 전송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 파일 옆에 사람 모양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공유하는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공유된 파일을 상대편은 또 열어보면 되겠죠. 지금 다른 계정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계정은 메일을 받는 사람입니다. 지메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 어떤 항목이 공유됐다고 나오죠.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아이디 이 사람이 이 항목을 공유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메시지는 사진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사진이 보이게 돼요. 열기 해 볼게요.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을 한 다음 해당 사진을 이렇게 열어주게 됩니다. 이 사진을 내려받을 수 있겠죠. 사진 상단에 보시면 점색의 버튼이 보이죠. 이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해 주시면 이 사진을 내려받을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공유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단체로 어디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 사진을 일일이 찍은 다음 그 사진을 인원에 맞춰서 전부 인하를 해서 일일이 상대편에게 전달을 했었죠. 요즘은 사진을 인하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전부 이런 식으로 디지털 사진으로 찍게 되는데요. 그때 상대편에게 카톡으로 전송하는 경우도 많고 메일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상대편에게 공유 설정만 해주시면 신경 쓸 필요 없이 상대편이 알아서 들어와서 해당 사진을 내려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공유 설정이 된 사진 또는 파일 외에는 절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폴더 자체를 공유해 볼까요. 내 드라이브 누르시고요. 여기 있는 공유 폴더를 공유하겠습니다.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공유로 하지 않고요. 링크 복사로 한번 해볼게요. 링크 복사합니다. 그러면 링크가 복사됐죠. 그 다음 이 링크를 복사한 것을 어떤 것을 이용해서 공유해야 될까요. 문자라든지 카카오톡, 메일 등으로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실행했습니다. 여기에 클릭하시고 그대로 컨트롤 V로 붙여줄게요. 이게 링크죠. 지금 전송합니다. 그러면 이 폴더 링크가 상대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은 이 링크를 누르고 스마트폰에서도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죠. 꼭 PC로만 접속을 하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 PC 아무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는 구글 드라이브 클릭합니다.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왔네요. 지금 상대편이 구글 드라이브로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이 구글 드라이브의 원래 주인은 누구죠? 이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폴더 안으로 들어와서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이 다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편은 이 폴더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죠. 바깥쪽은 공유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폴더 안에 있는 3개의 파일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원하는 파일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 파일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측 상단에서 내려받기를 이용해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누구나 간편하게 내 드라이브에 들어와서 내가 허락한 파일만 보고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PC와 상관없이 전부 이용할 수 있겠죠. 이게 구글 드라이브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파일만 원하는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필요 없는 파일이나 폴더의 경우는 우측에 있는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휴지통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강의용 계정이라서 폴더가 많지는 않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쓰는 구글 드라이브의 경우는 폴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 문서 폴더, 개인 사진 폴더, 가족 공유 폴더, 지인 공유 폴더, 업무상 공유 폴더 이런 식으로 전부 구분을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업무상 문서 같은 것들을 전송을 하거나 전송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두고 그 링크만 상대편에게 전송을 해주면 파일을 내려받고 서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마치 저장 공간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와 상대편이 그 저장 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글 드라이브의 또 하나의 장점은 내가 어떤 파일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좀 불안해요.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불안합니다. 이럴 때는 올려보시면 압니다. 이 구글 드라이브는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걸린 파일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바이러스가 감염된 파일이라고 나오고 거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파일은 바이러스 감염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파일 같은 것들을 내 컴퓨터에 가져올 때 USB 같은 것들을 이용하지 마시고요. 이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뭘 외워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일을 USB에 담아서 내 컴퓨터에 꽂는 순간 전부 감염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로 전송을 해놓으면 바이러스가 감염된 파일은 알아서 걸러주고 안전한 파일만 업로드가 되겠죠. 그 다음 집에 와서 또는 사무실에 와서 해당 파일만 다운로드 받아서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구글 드라이브를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기본 파일 저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계십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